기존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 보험료 등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.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오늘 실손 전환 시 보험료 변동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료 비교 간편 계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자기부담금이 높아 갈아타면 불리할 것이란 인식 때문에 기존 계약의 전환을 망설이는 가입자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번 도입으로 보험 소비자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담워 홈페이지에 들어가 간편 계산기를 클릭하면 계약 전환 전후 상품의 보험료, 의료비 본인 부담의 보험금 등을 간편하게 비교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.